안녕하세요. 판례원고문자님 판대한TV의 판결위원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7년 숙성 시초와 즉석 판매 제조식품사건입니다. 상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730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식품유단고 위반 사기 고무집행 방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파기 반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조기간이 7년이 걸리는 식초를 제조에서 발효한 상태에서 7병을 사람에게 팔았어요.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간이 다른 걸 수사하다가 아마 이것도 같이 하면서 무등록식품제조업으로 기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식초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이어서 영업 신고 대상일 뿐 등록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 이렇게 식품유단법상 신고 대상과 등록 대상이 있는데 신고 대상인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식품에 7년 동안 제조한 식초가 포함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문을 뭐라 하냐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란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식품은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과 직접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기간이 7년 걸린다고 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대상 식품에서 제어되는 건 아니다. 원심은 7년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봤죠. 식초는 그렇다면 대부분은 식초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대상이 되는 건 맞고 다만 그것이 가공업소인 주거지에서 직접 판매된 일은 다시 심리해봐라. 이렇게 해서 파악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식품은 신고 대상이고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즉석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제조기간이 7년인 식초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고 시행용 규정에도 보면 식초가 약간 제어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게다가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에 식초가 제외되는 규정도 있어가지고 원심은 이거를 즉석 판매 대상심은 아니라고 봤는데 대부분은 식초도 가공하는 그 장소에서 직접 판매한 거라면 즉석 판매 제고 가공업이 되는 것이고 7년이라는 제도기간이 결렀다는 것은 즉석과는 무관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다만 그것이 가공장소에서 판매한 건지 이것만 심리해봐서 거기서 맞다면 신고 대상이지 등록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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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